사람과 자연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의 조화 일리전공이 UV 디지털 프린터를 통해 고품격 프린터 문화를 선도합니다 일리전공은 첨단 기술력과 품격 높은 제품 생산으로 고객의 신생활 문화를 창조합니다 35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기업 자연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술 일리전공 주식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품질 높은 제품을 제안합니다 일리전공 주식회사는 UV 잉크젯 프린터 분야의 리더로서 도전과 착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으뜸으로 하는 첨단 품질 공정의 디지털 프린터 전문 기업입니다 1975년 한국산기 주식회사로 출발하여 1996년 법인으로 설립한 일리전공은 주판 제주에서 제도기기 산업으로 다시 디지털 프린팅 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IT 디지털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품질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리전공은 제품 공정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선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이노비즈 기업학인 AAA 등급 획득과 벤처기업 연구개발 기업 인증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로 2004년 ISO 9000인 14000인 인증 획득 2005년 CE FCC 인증 획득 등 뛰어난 상품성과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리전공은 고객 만족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성과로 2007년 대통령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표창 2008년 무역의 날에는 2천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 등 UV 프린터 업계의 선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일리전공의 UV 프린터는 환경 유해 요소가 없는 친환경적 디지털 출력기기를 이용하여 유리, 목재, 세라믹, 플라스틱은 물론 대리석 같은 소재에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리전공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한 차원 높은 고객 만족과 양질의 제품 생산이라는 경영 혁신을 낳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터 업계를 선두해가는 일리전공은 참단기술의 집약체인 네오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초로 출시한 네오잼 롤과 평판 교명인 네오 플러스 평판 전용 모델인 네오 디럭스 헤드의 웨이브 폼을 조절하여 어떠한 UV 잉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네오 비너스 고해상도의 출력이 가능한 네오 타이탄 하이브리드 잉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한 네오 주피터 등 일리전공의 네오 시리즈는 화려한 색채와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UV 프린터 제품입니다 네오 시리즈는 디지털 포맷 컬러 광고, 대형 차량을 이용한 랩핑 광고, 5개 광고나 스크린 프린팅 시장 등 그래픽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광고 범위의 확대와 다품정 소량 생산에 응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적합한 UV 프린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 고품질의 스펙트라 헤드 방식으로 생산성과 색상 표현을 높인 네오 비너스는 가구, 아크릴, 유리, 타일, 나무, 철판 등 소재의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상상력을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상품 경쟁력을 높여나갑니다 일리전공은 글로벌 마케팅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과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향 하우징 페어를 비롯하여 2005년 독일에서 개최된 패스파 2천원 2008년 독일에서 개최된 드루파 2008 인도와 미국 등 매년 수차례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잉크젯 프린터의 발전 동향과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일리전공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 인류 브랜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온 창조와 도전의 역사 이제 일리전공은 모든 고객들에게 유용한 제품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타지만 디지털 프린팅 업계의 글로벌 파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자연을 닮은 깨끗한 컬, 선명한 컬 그 중심엔 언제나 일리전공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ноз secure 통 come 에너지 стil 페스플레스가 저 graduate 닮orig 스포 eas는 Kelly 다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